굉장히 너무 쎄죠. 감사합니다. 우리 백옥 내장님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 어리가 있어요. 어리녀예요. 어리녀. 그래서 사실은 제가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 다른 데서 진짜 사회를 굉장히 받아라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한 군데도 안 갔어요. 여기만 봅니다. 여기만 제가. 왜냐하면 우리 백옥 내장님이 어리를 지켰기 때문에 저도 그 어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요. 살아있는 전설. 대한민국 파워주인 포럼에 백옥 내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안 치는 사람은 뭐예요. 아까 한 가지 먼저 사제부터 할게요. 우리 박비리 교수님한테 하나가 이게 선이 끊어져 자꾸 이게. 그래가지고 하나가 끊어진 거예요. 내가 끊으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또 집이 가면 밤새 내 12시에 야이 시원짜리 혐의로 나한테 엄청합니다. 공격성을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다음 달 이거 사다가 바꿔놓을게요. 썩을 놈 무게 돈이 없어서 그러지. 이게 꽉 이래가 있잖아. 한 번씩 실수해가지고. 참나게 얻어먹고. 그러고 합니다. 아무튼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심을 정말. 옆에 분한테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시작. 감사합니다. 그게 바로 백옥 내라 생각하고 다시 한 번 시작. 감사합니다. 갑자기 또 이상해지네. 오늘 벌써 91차를 맞이했어요. 하우 세상에 힘들어요. 힘들어요. 우리 의원님께서요. 89년 됐어요. 89년. 예. 10년 하고 넘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몇 명 가지고 그냥 두 명 가지고 두 명. 두 명 가지고 시작했는데 두 명. 3개월 되니까 4명인가 3명인가 오더라고요. 7개월 되니까 6명 오더라고요. 12달 되니까요. 9명인가 8명인가 오더라고요. 17달 오니까요. 12, 13명도 안 와요. 그러니 17, 18년 때 다 오더라고요. 환자 같더라고요. 다 힘들었어요. 근데 그게 오늘 어디까지? 91차까지. 그냥 알든 모르든요. 제가 이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난 나에게요. 칭찬해. 야 너 정말 훌륭하고 대단하다. 모두에게 시작. 야 너 참 훌륭하다. 그렇게 하면서 나를 위로 하면서 이 자리를 끌고 왔어요. 근데 인원이 지금 몇 명이 될 것 같아요? 가수님. 선물하러 줄게. 몇 명 된 것 같아? 100명. 100명? 아니요. 500명. 500명? 1000명. 1000명? 네. 1000명. 많이 좀 주세요. 200명. 2000명. 1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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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못 맞히니까 여기 선물 줘야 되겠네. 제가요. 2만명을 관리합니다. 2만명. 2만명. 맞췄는데. 단독방에 350개가 있어요. 100만명한테 제가 홍보를 띄웁니다. 근데 이게 글로벌까지. 5개나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는 아드라, 선아. 뭐든지 그냥. 언제까지. 100대까지. 2만명. 1만명은 제가 땡 그냥 홍직된 사람들이고요. 100만명한테 제가 홍보를 합니다. 100만명이 몇 명 올까요? 0.0002 와요. 여러분들이에요. 청도에 가면 청도에 수십, 수백 명들이 올 거고. 북경 가면 북경이에요. 또 러시아로 러시아다. 대전이면 대전이면 부산이면 부산 다. 그렇게 많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진짜예요. 진짜. 여러분들은 광짜리에요. 따라합니다. 광짜리. 여러분들은 광짜리에요. 그래서 저는요. 항상 웃으면서 살아요. 정말 저도 어렵지만 웃으면서 행복하려고.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다고. 웃다 보면 행복해질 거라고. 그런데 언제까지 91차까지. 앞으로도 91차 또 와야 되고요. 또 91차 또 하고요. 언제까지 저 죽는 너희까지. 여러분들이 절대 이 자리에 이 회장님 자리 넘보지 않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관세음보. 이 자리는 절대 내 자리니까. 여러분들이 절대 넘보거나 뺏어가려고 너 뺏어가려고. 너 뺏어가려고 하죠. 너 하나 줄게. 피하느라. 그래서요. 제가 이 자리를 열심히 지키고 있어요. 참 이쁘죠. 대한민국의 한 명이 변하면요. 이게 빠른 상태에 행복해져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언제까지? 단히 힘이 된다까지 할 거니깨내. 여러분들 절대 이 자리를 넘고싸던지. 아니면 새끼 까가지고 가. 그냥 그게 나. 그래서 저하고 관계는 전부 다 10년 돼야 돼. 10년. 우리 존만희 선생님도 한 8년, 7, 8년 됐죠. 저기 석촌호수 아시죠. 노상에서요. 강의에서요. 노상 강의. 정철기 선생님. 아시죠. 석촌호수에서요. 비가 와도 좋아. 세상에 그걸요. 여가 28도 32도까지도 가서. 마이크도 없이 가서. 여러분 행복하시죠. 남들이 다 이래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멤버들께 오셨어요. 저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국민이 대통령이 하는 게 아니고. 모두 모두가 이 자리를 지킴으로써 함께 하시고. 좋은 일을 만들고 열띤 마음으로 제가 준비하는 마음을 가진 거죠. 제가 시간책을 빨리빨리 해야 돼요. 내가 이거 할게. 바쁠게 그냥. 오늘 저희는요. 협찬해 주신 분들이 오늘 미제 화장품을 제가 여러 개 갖고 왔습니다. 치료크림도 갖고 왔습니다. 그건 2부에 선물드리는 걸로 하고. 김명사 교수님 어디 계신가요? 저분 옛날에 사귀다가 말았는데. 세상에. 여기 또 왔어. 또 만났네. 어싱신발 3만 8천원짜리 5개 주셨습니다. 최상수 우리 소장님. 오늘 마술사에서 이따가 이쁜 사람만 주시고. 나머지는 전부 다 안 주기 바랍니다. 유대원 박사님. 가족사진 촬영권 여기 있어요. 여기 하나 제가 갖고 있고요. 아까 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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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트를 주셨습니다. 우리 최상수 우리 소장님께서는요. 매주 월요일날 5시부터 6, 7시까지 이 자리에서 개인 지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여러분들이 오셔서 한 개 한 개 배우시고. 강의나 조금 어디 가든 리더를 하실 분들은요. 꼭 오셔서 배우기를 바랍니다. 저도 많이 배워서 써먹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또 하나 갔다 온 걸 얘기하려고. 민주노총에 어제 강의 다녀왔어요. 민주노총 어딘지 알아요? 민주노총. 모르는 거라. 여기 다행이에요. 대한민국의 싸움의 분들이에요. 그분들. 제 때를 제가 다. 하루 종일 200개 가까이 되더라고요. 2차 벌써 갔다 와서. 광명시청에서 강사료를 다 받았어요. 그거는 뭐냐면 그 센 사람들도 웃음 치료 강사가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거 어떻게 어떻게 다 인간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키우시는 능력은 이 교육장에서 지도자와 함께 키우기 때문에 우리 춤을 잘 춰봐봐요. 우리 박규리 교수님 얼마나 예뻐요. 저 여자 애인이 있으니까 절대 손 대지 마요. 절대 손 대지 마. 이재용 박사님 안 하셨는데 여기 프로그램에 화요일부터 매일 수업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요즘 시대가 블록체인 시대가 되었나 보니까 12월 첫 주부터 이렇게 쭉 교육이 4시간씩 네이버링을 찾고 16시간 이 자리에서 10명만 접수합니다. 지금 6명인가 된 것 같더라고요. 블록체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사무처에 연락을 해주시면 여기에 수업이 진행이 돼서 세상에 멋진 훌륭한 일들을 여러분들이 맞이하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규리 교수님 지난번에 제자 발표회 정말 잘했어요. 사진 뒤에 있죠? 여기요? 여기 있잖아요. 뒤에. 힐링 되셨어요? 네. 힐링 된 게 아니고 뒤집뻔 봤어요. 너무 좋아서. 저도 가서 축하해드렸습니다. 참 자랑스러운 것 같아요. 자랑스러운 우리 교수님이십니다. 12월 달에 저희가 비용이 되다니 다음 달 되면 비용이 되다니 저희가 서류가 나와요. 그래서 처음에는 많이 안 준대요. 조금 주는데 그 돈 가지고 뭘 하냐 하탕 사먹고 빵 사먹고 하는 게 아니고 앞에서 강의하시는 분들 강사리를 그 돈으로 드리려고 제가 이번에 큰 돈 드려가지고 제가 했네 욕 봤나 3개월 걸리네요. 아이고 욕 봤어요 정말 내가 나에게 칭찬해요. 그래서 어쨌든 뭔가를 나눠주려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회장 말씀 겸 이렇게 공지사까지 끝났습니다. 잘했죠? 네. 이것으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자리를 진짜 91차까지 이 한 자리에 올해 이렇게 한다는 저도 무용을 이렇게 하다보면 정말 3명이 있을 때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묵묵히 열심히 하다 보니까 지금은 회원들이 정말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저는 그 노고를 알아요. 얼마나 힘든지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브 이브 순서로 이브는 굉장히 우리한테 선한 웃음으로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정말 힐링 힐링의 왕이에요. 오늘은 조선 백구두를 신고가 됩니다. 조선 백구두의 왕 박정만 선한 선생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모십니다. 네.